백경 Early 헤헤헤헤헤헤 엄청 춥다 이거 마 고기파트에요 고기파트 이제 야채 사서 가면 되겠다 장 진짜 많이 봤다 한우 먹어보자 저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남해 같네 멋있다 그래도 우리 숙소도 저 반짝이들 중에 하나 겠다 우리 숙소도 저 반짝이들 중에 하나 겠다 진짜 제일 높은 데 있네 네 아트다 꼬기 소고기를 먼저 먹겠지 왜 돼지부터가요? 아 맛있겠다~~ 소우이는 다시 또 익히는 걸로~? 저 그리 갖고 싶어? 옥상에다 갖다 놓고 하면 진짜 좋겠다 근데 저 얼만지 알아봐야겠다 그냥 놔줘 짠! 놔줘 짠! 짠! 헤헤헤 아저씨가 아저씨가 텐션이 있어서 잘 먹었다 아니 어쩌다 아저씨 다른데 생각보다 확실히 나왔었잖아 아저씨는 고구마카는 철도가 안 잡혀가지고 가만히 서운 것 같았다 아저씨가 여기다니 아저씨가 계란다 믿고 여기만 돼있어 여기만 돼있어 여기만 돼있어 여기만 돼있어 여기만 돼있어 아저씨 너무 좋대 아저씨가 이 계란 한 벚궁을 왜 풍부어다 아 너무 행복하다 아저씨가 계란 한 벚궁을 왜 풍부어다 염cak 빼앗기 신나게 쎄은 짜고 이rid películ Jac이 Kennedy 우와, 똥이 와! 응! 이게 똥이 닥터고 들고 들어왔어. 어떻게 귀엽지 모르겠어. 아, 너무 예쁘다. 저런 귤을 바라보면서 수사를 할까? 우와, 되게 크신가 보다. 아, 딱다 이거 진짜. 여기 진짜 포근해요. 신선 노릇이 따로 없네. 오빠도 빨리 들어와요. 우와, 진짜 귀여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맞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